엔믹스 엔믹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에드말의 앨범에 이어 또 한 번 뜻깊은 선물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엔드와프 한톤차트 공식 실버 인증패입니다 먼저 엔드와프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엔믹스를 지지하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힘내서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엔믹스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스태프를 준대해주신 환타차트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하는 엔믹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믹스였습니다